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 소개팅 세 분의 소개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심 알몹 멤버 우리 규빈 씨, 준지 씨 어떠셨어요? 알몹이라고요? 알몹? 연애를 알지 못하는 규빈, 준지. 처음 들어봅니다. 알지 못하는. 소개팅 솔직히 잘했어요. 근데.. 진짜? 유정 씨가 소개팅을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우승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흥더 없는 자식입니다. 아, 진짜? 준지 씨는 어땠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봤을 때 준지 씨가 좀 순발력이 좋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직구진 되게 지령을 많이 내렸는데 잘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잘 넘어가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유정 씨의 소개팅까지 지켜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1등은 1등이구나. 이래서 유정이는 유정이구나. 근데 솔직히 유정이 소개팅 보고 느낀 건 없어요? 그냥 수업 같았어요. 연애의 정석을 배우는 느낌. 저는 질투가 되게 많이 났어요. 너무 분위기가 처음부터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서 저희가 방해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유정이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저 말에 진짜 동관합니다. 제가 파고들 틈이 없었어요. 맞아요, 정말로. 유정이가 배려심이 되게 뛰어나다고 느낀 게 규빈 형이랑 유정이랑 딱히 질문이 다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똑같은 질문인데도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행동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럼 우리 이 미션들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연애에 대해서 늘었다 하는 멤버 있어요? 하나, 둘, 셋! 일단 준지 씨가 지금 제일 많고 규빈 씨는 본인을 치고 제가 두표가 됐어요. 규빈 씨는 본인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여기서는 되게 자신감 있는데 1대1로만 가면 수줍어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것만 좀 고치면 팬들과 1대1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리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로서 서로 박수 한 번 쳐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리원 오브가 진짜로 연애를 하게 되는 연애 잠금 해제는 되지 않았으나 조금이나마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고 하니까 현실 남친돌로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리원 오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연애 잠금 해제를 마치는 소감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저도 몰랐던 매력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서 너무 재밌게 촬영해 봤던 것 같고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니까 더 떨리고 부족한 점도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은데 더 하면 안 돼요? 아 그치 아쉽지 준진 아쉬워만 네 연애 잠금 해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온리원 오브는 더 멋지게 더 설레게 더 심쿵하게 현실 남친돌로 한껏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잠금 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 제가 제 생일을 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샀잖아요. 일단 제 샷.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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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장님. 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전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던 노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사장님. 다시 돌아가자 우리 좋았을 때 아 그건 바로 저 아 그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패션, 재미, 유료, 다가춘, 규빈 그 자체 친구처럼 편하지만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지켜드릴 테니까 고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를 다시 돌아본 계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꾸며지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저의 정말 실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의 진실성을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고 그리울 것 같아요. 연잠의 러브가 러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